국회의원들 연봉이 얼만지. 제법 되셨네. 다 궁금하죠. 얼마 받아, 21대 국회의원들 연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지원비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하고 순수 연봉만 말한 건데요. 17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정확하게 1억 5,187만 9,78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네, 한 달로 나누면 1,265만 6,640원을 받는 세비예요. 그렇다니까요. 많아요. 네,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8년 한국직업정보보고서를 통해서 600개 직업의 재직자 1만 8,1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 소득이 1억 4,052만 원으로 기업 고위임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고요. 이 다음으로는 외과의사, 항공기 조존사 그리고 피부과 의사 순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있나요? 이런 거 보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너스 물론 있습니다. 따로? 네,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명절 휴가비를 받는데 1년에 두 차례죠. 설날과 추석에 걸쳐서 약 810만 원이 추가로 또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데요. 매년 1월과 7월에 405만 78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돈 말고도 지원 경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있어요?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을파우 드리면 위원들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정책자료 발간비를 받고 또 출장비도 있고요. 여기에 또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는 소모품비도 지원을 합니다. 신청자 서류를 검토하면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급을 한다는데 여기에 또 비서실 운영비, 공공요금비, 차량 유료비 등은 또 월별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 거기다가 사무실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보좌관들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마련된 45평가량의 사무실을 제공을 받고요.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이 2명, 그리고 5급 비서관이 2명, 6, 7, 8, 9급 각각 1명,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인턴까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지금 대충 계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들의 인건비로는 의원실당 4억 9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사무실 운영비, 유료비 같은 것도 따로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정치 후원금까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전적인 것 외에도 혜택이 또 그렇게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이 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또 석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또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보장이 됩니다. 국회의원 혜택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은 151명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정도에는 132명이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이번 수치는 17대 국회의 이후 16년 만에 초선 비율이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